체리의 맛과 영양 체리는 달콤한 맛과 고소한 향이 매력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. 또한 체리에는 칼류이다, 비타민C와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. 체리에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특히 안토시아닌과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안토시아닌은 노화를 방지하고 멜라토닌은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또한 체리에는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.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체리는 체질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. 체리를 먹는 것은 빈혈 예방, 소화기 건강 개선,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체리는 과일 중에서도 칼로리가 높은 편입니다. 체리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켜야 합니다. 또한 체리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체리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이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. 체리는 달콤한 맛과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 다양한 요리나 간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. 체리를 섭취하면서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자는 것이 좋습니다.